여물쥐 여물쥐 근데 진짜 좀 약간 한손가락 무서움 아니 그냥 제가 가라고 말해드릴게요 가라고 이거 뭐 치는지 제가 말해드릴게요 이게 진짜 드릴게 아니라 여물쥐가 평타먼저 스킬 말고 평타먼저 다음번에는 평타먼저 치세요 나 여물쥐 라인 한번 건드려봤거든 나한테 진짜 거의 도끼풍 떠는데 아니 아니 내가 그부잖아 형 어? 그래서 여물쥐 오기 전에 미드에다가 그부만 큐 써야되잖아 솔직히 나 안썼다? 고마워하질 않아 이 인간은 와 그부만 성장이라서 아 그부가 그래서 말렸네 원래 라인 다 먹고 커야되는데 그분은 아니 그니까 그래서 내가 생생 냈어요 일부러 저 큐 안 긁었어요 이거 못참는거 아시죠? 아무 말도 안해 형 씹어 이제 빡쳐있었네 그러면서 자기는 전부 다 빼먹고 진짜 여물쥐 그 자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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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